저번과 달리 당당하게 문을 열고 퀄컴에 들어오는 혜인씨 이젠 정말 퀄컴 회원의 모습을 띄는 혜인씨다 활발하게 스터디가 진행중인 퀄컴 신촌점의 모습 혜인씨도 신나는 모습으로 스터디를 시작한다 전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이어나가는 듯한 모습이다 재밌는 이야기라도 들은 걸까? 박장대소를 아는 혜인씨 피몬과 신나게 영어 회화를 하며 어느덧 카메라는 잊은 듯한 모습이다 스터디를 끝내고 괴상한 오징어충도 선보인다 퀄컴을 나서는 길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혜인씨 그녀의 앞날에 응원을 보낸다 하다 퀄컴 소리 от Hawaii